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리베이트에서 컨설턴트와 엠베사더로 활동 중인 박효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브릭에 찾아오신 여러분들께 발표드릴 내용은 바이오마커의 중요성, 특히나 연구와 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앞서서 제가 항상 그래왔듯이 저희 클레리베이트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웹오브사이언스, 엔드노트, 임팩트 팩터를 발간하는 JCR 리포트, 콜텔리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정보회사입니다. 요즘 달러가 좀 많이 올랐죠. 지금 한 1,400원 정도 하나요? 도대체 참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놓은 주식 빼고는 다 올라가는 그런 시대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외국계 회사라서 지금 달러가 좀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황급하게 구매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러한 분들께는 저희가 최대한 정책에 잘 맞춰서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 저희에게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의 순서를 보자면 일단 다양한 분야의 시청자분들께서 계시다 보니까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바이오마커를 활용하는 정밀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임상과 비임상에서의 바이오마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오마커는 무엇인가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모르시고나 모르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일단 모두를 위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마커란 일단은 우리 몸에서 존재하는 물질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문과이신 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좀 더 의학적 환경으로 넘어가서는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하는 그런 질병의 진단, 발병률, 상태, 약효과, 부작용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인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질병마다 연결되어 있는 바이오마커들이 있고 심지어 다른 질병과 공유되는 것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예시로 지금 당뇨와 비만이 잡혀 있는데 상당히 많은 바이오마커들이 이제 그 중간에 공유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이 바이오마커들을 보면은 두 질병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이런 맵을 제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진단과 연구 배경에서의 바이오마커를 좀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바이오마커의 흐름은 생물학의 근본 중 근본인 센트럴 도그마 이론이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이오마커는 유전자, mRNA, 단백질, 그리고 대사산물로 메타볼라이트라고 하는데요. 대사산물로 크게 나눠져서 각각 유전적인 요소, 후천적인 요소, 그리고 전조증상 또는 진단 그리고 약효, 그리고 예후 이러한 정보들을 보는 것이 목적 중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제노믹스라고 해서 DNA에서 유전적인 요소를 보는 것이고 mRNA는 트랜스크립토믹스라 해서 전사물질을 보고 몸의 변화 트랜스크립토믹스, mRNA가 프로틴으로 변하고 이게 센트럴 도그마의 기반으로 한 그러한 부분인데요. 이 전사물질을 볼 때는 몸의 변화를 좀 봅니다. 예시로 많은 분들께서 이미 접해보셨겠지만 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일단 예시로 코로나 PCR 검사도 이런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오믹스는 효소, 그리고 이제 단백질들이나 염증에서 발현되는 사이토카인 같은 요소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메타볼로믹스라고 해서 메타볼라이트를 보는 대사물질이나 산물을 확인해서 어떠한 물질들이 대사가 되었는지 아니면 또 어떤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을 통들어서 오믹스라고들 흔히 얘기를 합니다. 넘어가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DNA는 이제 옛날에 인간 개념 프로젝트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 개념 프로젝트로 개발된 뉴 제너레이션 시퀸싱 또는 뭐 NGS라고 해서 이걸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방식대로 하면 이런 시퀸싱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름 그대로 이제 뉴 제너레이션이다 보니 뉴 제너레이션 시퀸싱이지만 그렇게 뉴는 아니에요 생각보다. 좀 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획기적이었기 때문에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시퀸싱의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진 기술입니다. 그리고 RNA는 과학이나 의학 분야에 종사하지 않으시더라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이들 아시죠? PCR은 이제 RNA를 증폭시켜서 양이나 아니면 뭐 유무를 확인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단백질은 면역학적 방법과 프로테오믹스라고 해서 좀 NGS와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단백질의 시퀸스를 펼쳐서 어떤 게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정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물질은 그 다음은 마이크로어레이나 아니면 뭐 메스펙트로메트리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서 지금 여기는 MSLC라고 적어놨죠. 그런 기술로 이제 정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는 바이옵시를 통한 면역염색법. 굉장히 오래된, 가장 오래된 방법 중 하나지만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이제 또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죠. 네. 그래서 이제 면역염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마이크로스코프를 봐서 이제 확인한 방법도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이러한 기술들은 다 굉장히 이제 고급 기술이고 어... 그렇지만 이제 제일 핵심은 원하는 것을 분리하는 데에 있어요.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이거 왼쪽에 보시면은 뭐 블러드, CSF, 뇌척수액이죠. 그리고 뭐 세럼, 티슈 이런 데에서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 다른 단백질과 뭐 지지유가 여러 가지 사이에서 DNA를 분리하고 RNA를 분리하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마커를 연구할 때는 그런 것들을 잘 분리하고 어디서 뽑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현이 되는지 이게 국소적인 건지 아니면 우리 몸 전체 글로벌로 있는 인자인지 그런 것들을 꼭 고려해서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을 보면은 이 바이오마커가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이제 종양학 쪽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암에서는 RNA 관련 검사가 지금 가장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은 DNA 그리고 이제 조직 검사가 순위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검사가 사실 많이 활용되고 있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한 번에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최근에 들어서 많이 저렴해지고 있고 그리고 속도도 스캔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가지고 더욱더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 각국에서 정말 많은 학자분들께서 암에 관련해서 더 세밀하고 정확한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마커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어서 현재 우측에 보이는 숫자들은 이제 계속해서 더 증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오마커들로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밀의료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밀의료는 아주 지금 발전하고 있는 치료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기존의 치료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약들은 이제 범용성이 높게 그리고 최대한 모든 분들을 위해 개발이 되어 왔어요.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많은 옛날 기업들이 과거에는 질병들이 좀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사람마다 그게 다 비슷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좀 믿고 그거를 그렇게 가정하고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우리는 일단 다 같은 종족이고 인간이죠. 그 호모 세피언스라서 이제 다 적용될 것이라고 이제 좀 가정을 하고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바이오마커들을 활용해서 환자분을 이렇게 분류하고 그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너무 비싸고 너무 힘들었어요. 정확한 정확성에 대한 부분도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인류가 이제 아프면 안 되니까 거기에 최대한 빨리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진행을 했는데 현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진짜 저희에게 피부로 와닿는 예시를 들자면 코로나가 있겠죠. 코로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시로 주변에만 둘러봐도 이 코로나의 증상들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어떤 환자분들께서는 정말 죽다가 살아났다고 할 정도로 막 너무 편찮으시고 그랬다가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양성인 줄 몰랐다 이렇게 할 정도로 가볍게 지나가신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같지가 않다는 거죠. 옛날에 연구하셨던 분들도 다 그거 정도는 알고 계셨지만 이게 검정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NGS 기술도 있고 프로테오믹스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패널 검사 방법도 있고 방법이 많기 때문에 이 분류가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이제 현존하고 있는 많은 치료들은 이제 퍼스트 라인이 있고 세컨드 라인 트리트먼트가 있고 그런데 같은 질병을 위해서라도 이제 여러 개의 약들이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옛날의 약들은 이렇게 어떤 분들은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약이 또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처방이 되어왔고 그리고 치료를 그렇게 효과를 많이 봐왔습니다. 예시로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휴미라를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약이죠. 조금 있으면 특허가 풀리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4명 중 1명만 효과를 최대치로 본다는 그런 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엘리퀴스, 스텔라라, 키트루다, 레블리미드 이런 등 최소 3명 중 1명만 효과를 보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도 잘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이런 약들은 굉장히 좋은 약으로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다른 약들을 좀 보시면은 이 약들도 굉장히 좋은 약들이거든요. 뭐 코팍손, 넥시움, 크레스토 이런 약들도 굉장히 좋은 약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환자들이 이 약의 효과를 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룡성이 높은 약이 좋으면서도 어떤 분들께는 이제는 이것보다 더 나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기반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발전하게 된 것이 이제 정밀의료입니다. Precision Medicine이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정밀의료는 특히나 이제 바이오 제품으로 개발이 좀 많이 돼 있는 걸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조회가 되는데요. 일단은 표적으로는 CD19, EGFR, 튜블린, 허투 등 그런 바이오 마커들을 표적으로 개발된 약품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일 클론성 항체가 이제 표정 능력이 모노클로날 엔티바디라고 하죠. 그게 표정 능력이 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항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는 약품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이제 2644개 그리고 뭐 좀 복합성이 1100개, 1200개 가량 되고요. 펩타이드 712개, 그것도 다 바이오 제품들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밀치료의 발전의 기반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저는, 저희는 바이오 마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인간 개념 프로젝트의 산물인 NGS 기술입니다. 이 유전학적 기술은 정말 많은 정보를 저희에게 안겨주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반인의 유전자 샘플과 환자의 샘플을 대조해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곳들을 찾아내서 발굴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과 함께 2007년에 비해서 2017년에 약 두 배 이상의 발굴이 일어났고 대체적으로 오토소멀 디스커브리, 성이랑 관련 없는 그런 디스커브리들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약 3만 개의 유전자가 인간 개념 프로젝트에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절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 중에 25%가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밝혀졌고 그 중에서 약 400개의 유전자를 타겟팅하는 약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숫자들은 계속 증가할 예정이고 지금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래서 기회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과학자분들 그리고 기업에 계신 연구자분들께서 정말 많고 유의미한 그러한 발견들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거나 이제 저희 제품을 팔로 나갈 때 기업에 계신 분들이나 학교에 계신 분들 아니면 정부 측에 계신 분들과도 이제 많이 접선이 되는데요. 정말 앞서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결코 기술력에서 뒤처지지 않고 정말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정말 모르는 사이에서. 그래서 지금 뭐 아실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NGS를 통해서 유전자를 빠르게 시퀸싱을 한다면 어떤 또 분석들이 존재할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알려져 있는 거는 패널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우측에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MSK 임팩트 같은 경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468개의 유전자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고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 테스트를 통해서 환자들이 어떤 뮤테이션이 있는지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FDA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검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FDA라고 하는 그 PMDA를 보시면은 이제 FDA랑 같이 승인한 제품도 있어요. 언콤인 DX 타겟 테스트라는 패널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23개가량의 유전자를 검사를 동시에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둘 다 FDA와 PMDA에서 승인을 받은 패널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테스트들의 가장 큰 장점은 분석이 비교적으로 굉장히 빠르고 신용도도 높고 많은 변이 사항들을 동시에 한 번에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게 엄청난 메리트예요. 그래서 바이오마커는 진단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더 나아가서 질환별로 바이오마커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양학에서만큼은 바이오마커가 정말 빠질 수가 없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고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Y축을 보시면 그 숫자가 거의 12,000개의 바이오마커를 육박을 하는데요. 이게 정말 많은 숫자예요. 다른 분야에는 1만 개까지도 안 가고 한 1,000개만 해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1만 2,000개를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항암제는 바이오마커를 표적으로 하는 제품이 옛날부터 연구가 좀 되어왔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FDA 승인 예시로는 1998년도에 최초 표적 항암제 중 하나인 허셉틴이 이제 다른 약물과 병용 치료 허가가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허셉틴은 이제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딱 보실 수 있다시피 허투에 대한 표적 치료를 하는 단일클론성 항체입니다. 그래서 허투 같은 경우에는 에널투 같은 새로운 신약이죠. 신약이 나올 만큼 특히나 유방암 분야에서는 정말 많이 개발되고 있는 표적이에요. 이 허셉틴의 승인은 이제 엄청난 신호탄이 되었고 이로써 항암제의 혁신이 시작이 되었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허투 말고도 EGFR, K-RAS, BRCA1, 2, PD1, PDR1 뭐 이런 것을 이제 표적으로 하는 약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로도 76개의 유망한 암이 발전하는 이제 기여하는 바이오마커들이 좀 밝혀졌는데 예시로는 S100 단백질 넥신 종류, 갈렉틴 종류 CATD, TGM2, 젤라틴 에이지들 아니면 뭐 피브로넥틴 등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약에 있어서 이제 바이오마커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있어서는 여기서 Predicting Treatment Efficacy라고 나오는데 여기 있어서는 약물이 이게 효과가 있을지 예를 들자면은 PD-L1의 High Expression이 나오는 환자에게는 어떠한 그런 약물들은 또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뭐 그 효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 또는 뭐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아까 HER2로 예시를 들었는데 뭐 HER2 리셉터가 퍼지티브한 경우 아니면 호르몬 리셉터 예를 들면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토론 리셉터가 좀 많은 경우 아니면은 다 없어서 트리플 네거티브인 경우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바이오마커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DG 프로파일링 뭐 다이노시스 진단 뭐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리스크 팩터가 얼마든지 약 효과가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순차적으로 저렇게 많이 검증을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바이오마커들이 지금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인데요. 근골격계 질환은 영상 촬영의 기술의 발전으로 예를 들자면 MRI나 CT 같은 걸로 더욱더 세밀하고 그리고 정확한 진단 그리고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MRI나 CT 촬영을 통해서 염증이 발병한 부위나 손상된 곳을 정밀하게 확인한 것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다른 좀 하이브리드 방법을 써서 그 통증 정도와 부위별로 이제 통증 유발 범위를 측정할 때 뇌와 함께 영상을 촬영해서 그 이상 반응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오마커적으로는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에서는 CRP, 배지 FA,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뭐 헥소카이네이지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마커로 지금 가장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스테이징이나 셀렉션 업 테라피 이런 것들에는 뭐 프리딕팅 트리트먼트 턱시시티 이런 것들은 확인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 아직 뭐 밝혀진 게 많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런데요. 대부분 아직까지 뭐 페이션트 스트랩피케이션이라고 하죠. 환자층을 이제 계층 분류하는 작업에 있어서 그럴 때 바이오마커들을 좀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진단하는 데도 좀 활용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다음은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인데요. 심혈관계 질환에서도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 약 30년 이상 동안 많은 바이오마커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시로는 뭐 BMP나 AMP 같은 바이오마커들은 예전부터 뭐 심정지에 관한 그런 Severe Heart Failure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1990년대에 앤티플레이틀레트 트리트먼트로 이제 승인된 클로피도그레는 이제 10년이 넘어서 그 효소인 CYP2-CP19 그러니까 이게 이 대사활동이 더 클수록 출혈에 대한 위험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바이오마커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이게 중요성들이 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또 추가적으로는 비타민 K 컴플렉스 유전자인 VKORC1 이 같은 경우는 이게 높을수록 와파린에 대한 약효도 떨어져서 더 많은 도시지를 처방해야 된다는 사실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마커는 질병의 진단뿐만 아니라 약효에 대한 지표도 제공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심혈관 질환에서는 고르게 바이오마커가 활용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진단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혈류에서 굉장히 쉽게 뽑아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혈류에서 다이노스가 되면은 그런 부분들 바이오마커들을 여러 개를 확인해서 어떠한 질환에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가 쉬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약효과에 대해서도 있는데요. 다 고르게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 이제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인데요. 이제 대사성 질환에서는 왼쪽에 보이는 바이오마커들 IL-6, TNF-α, OXLDL, PAI-1 등의 바이오마커들이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뭐 염증성 나타내는 프로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이나 프로옥시던트 스테이터스, 프로텀버릭 팩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사성 질환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저희가 아니라 과학계랑 의학계에서 밝혀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바이오마커들을 연관성으로 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서로 어떤 질병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걸 공유하는지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 분석을 해서 많이들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급성 간 손상에 있어서 또 NRF-2가 발현이 많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대사성 질환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NAFAD라고 해서 Non-Alcoolic Fat-Libre Disease 비알코올성 지방간이겠죠. 신장 질환에서 이제 바이오마커들의 연구들이 계속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내쉬 쪽에도 많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내쉬관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발표 마무리쯤에 많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아니면 좀 포텐셜이 있는 그러한 바이오마커들을 저희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경계 질환인데요. 신경계 질환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뇌 쪽에 가게 되면은 뇌를 열어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뇌 조직을 꺼내기에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하고 예후에 대해서 검증한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데멘시아나 이런 거 관련해서 루이버디스 관련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파킨슨 관련해서는 알파C 뉴크리엔에 이러한 바이오마커가 이제 알려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마커 진단 또는 뭐 치료 표적으로도 지금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어떤 바이오마커들은 또 BBB를 통과를 한다 안 한다 뭐 어떤 마커들은 그 척수액에서 뽑을 수 있다 없다 뭐 이러한 논란들도 꽤 있는데요. 지금 아직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연구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제일 활발한 건 이 루이버디와 알파C 뉴크리엔 쪽에 좀 많이 쏠려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베타아밀로이드, 타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대해서 알차이머에 대해서 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은 그때 가서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역계 질환인데요. 면역계 질환 중에서 좀 요즘에 급부상 중인 그런 바이오마커가 있어요. 그게 이제 KLK6라는 바이오마커인데요. 이 바이오마커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나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바이오마커들도 계속 부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RNA 744-5P라는 마이크로RNA가 쇼그렌 증후군에서 안구건조증이나 이러한 면역계 질환에서 많이 나타나는 어토인뮨 디지지스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랑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마이크로RNA나 KK6가 발현되는 것을 보고 이 면역계 질환의 상태나 어떤 질환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환자가 어떤 증상들을 겪게 될지 그리고 어떤 약이 맞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다이노시스 쪽에 좀 많이 그래프가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진단할 때 이 면역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눈에 참 보기가 어렵고 몸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보는 것도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대부분 면역계 질환은 현류를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현류에서 뽑아서 진단을 하는 데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오마커를 활용해서 활용에 있어서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이거를 이제 임상으로 연계를 할 때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임상시험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항암 임상시험 성공률이 이제 바이오마커를 활용해서 환자를 분류할 시에 10.7% 약 10.7% 정도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임상시험에 돌입할 경우에는 1.6% 정도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예시로 임상 3상에서 예를 들자면은 NSCLC 환자 중에 ALK 양성 환자들이 85%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검증할 시에는 한 250명의 환자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좀 제너럴하게 타겟팅을 했을 때는 효과군을 한 25%, 24% 이렇게 잡았을 시에는 한 2천 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바이오마커들을 활용했을 시에는 임상시험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자 수가 더 적게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해지고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부분이 이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타겟팅하는 인구가 더 작아지고 그 인구를 선별해내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물론 지역과 질병의 특성에 따라 굉장히 다르겠지만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환자 수가 더 적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FDA나 이런 인허가 기관에 좀 더 어필을 잘 할 수 있으려면은 뭔가 자료가 좀 더 뒷받침이 잘 되고 설명이 더 쉬운 그런 자료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마커들이 필수적으로 활용돼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 조사의 결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여러 가지 임상 시험에 대한 타임라인을 보여주는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좀 극단적인 예시로는 BCR-ABL 이니비션, 글리백이라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데 41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1960년도에 최초로 필라델피아 크로모솜이라는 게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트랜슬로이케이션 오브 ABL 언코진이 이제 메커니즘 오브 액션으로 밝혀졌는데 이 BCR-ABL 이니비터가 제대로 지금 그 페이턴트를 등록을 하고 그리고 승인을 받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냐 이 바이오마커를 활용해서 환자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초기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나중에 좀 늦어지고 좀 뒤처지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허투 이니비션 보시면 헐셉틴 나와 있죠. 두 번째 여기에서는 약 13년 정도 걸렸어요. 13년이라고 보시면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그러한 기간이라 보실 수 있거든요. 평균을 8년에서 14년이라고 하니까 이제 좀 긴축에 좀 속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허투가 클로닝하고 앰프리피케이션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을 때 그 다음에 허투의 익스프레션이 이제 프리딕티브한 리스폰스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밝혀진 후 그것을 증명하고 그거의 이니비션에 맞게 그런 것들이 감소되는 것을 보고 약효과가 있다는 걸 검증하는 데 있어서 13년, 1998년에 이제 어프로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른 거에 있어서 그 NS-CLC 관련해서요 그 시험에서는 ALK 저해제 관련해서 어떤 제품은 환자 분류를 이걸 잘해가지고 임상 1상에서 억셀러레이티드 어프로버를 보장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명확한 제품 포지셔닝을 통해서 빠른 승인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세컨라인 트리프트먼트로 ALK 퍼지티브 환자에게 크리소티닙과 펜브로리즈마블 투여받은 환자에게 처방 허가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ALK 이니비션 크리소티닙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총 페이지 3까지 도달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일단은 드러그 리포지셔닝을 했다는 그러한 장점도 있고요. 요즘은 많이들 하시죠. 이렇게 아주 가속을 시키고 그리고 제품 포지셔닝을 잘하고 예를 들자면 그냥 퍼스트라인 트리트먼트로 딱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약물과 조합을 했을 시에 어떠한 환자군에 정확히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한 환자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걸 증명해서 그 특수한 경우에 처방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먼저 허가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인디케이션 익스펜션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전략으로 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58.8개월 정도가 좌측에 보시면은 바이오마커를 활용을 했을 시에 3상까지 이제 도달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93.5개월이 이제 바이오마커를 활용하지 않았을 시에 아 죄송합니다. 이게 평균값이 아니라 중앙값입니다. 미디언입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기간 차이가 난다고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마커들을 잘 활용하셔서 제품에 대한 그 약품에 대한 타겟팅이 명확해질수록 더 설득력이 있어지고 그리고 제품의 포지셔닝 그리고 환자군의 모집에 있어서 좀 더 인클루션 크라이테리아의 바이오마커를 활용해서 조금 더 스트레티피케이션을 명확하게 그렇게 해서 임상시험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요즘 트렌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항암제에 있어서 이제 항암제가 이제 바이오마커를 활용을 제일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예시로 뜨는데요. 전반적으로 항암제 관련해서의 임상시험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임상시험이 계속 증가를 하고 이제 정밀의료의 발전에 대한 그런 니즈가 높아졌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 페이지별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상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시와 같이 브레이크트루 테라피를 보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환자군에 특히나 효과가 좋고 그 환자군에 있어서 굉장히 그 명확한 뭔가 목적이 보일 경우에 이런 것을 좀 승인을 해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 예시로는 펜블리즈맙에 있어요. 펜블리즈맙은 환자 분류를 명확하게 해서 이제 어드밴스트 NSCLC와 하이 PD-L1 익스페션을 가진 환자에게 퍼스트라인 처방허가를 2016년에 받았습니다. 반면 이제 니볼루맙은 PD-1 표적 항암제이지만 환자 분류를 좀 명확하게, 좀 덜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검증하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고 처방허가를 받는데, 퍼스트라인 허가를 받는데 2020년에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4년이나 시간이 더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존 방법에서 변화를 준 임상 전략인데 FDA에서 얘기하는 마스터 프로토콜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이 방법이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같은 프로토콜, 같은 세그멘테이션, 같은 기준, 같은 인크루션, 크라이티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임상을 여러 개의 약물들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프로토콜인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좀 더 하이브리드적인, 그냥 전통적인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가 아닌 이 바이오마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명확한 스트라이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툴을 쓰는 게 이제 여기 밑에 보이시는 페이지 not available or not specified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마커를 활용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임상 시험을 돌입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오마커도 이제 활용에 대한 진화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2018년, 2000년에서 2018년까지 계속 이제 많이 활용되었던 것들. 루키미아에서는 MID, BCR, ABL1, FLT3 이런 것들. 그리고 콜로레터 캔서, 케이라스, EGFR, 브라프. 이건 아직까지도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또 새로 급부상하고 있는 2016년, 18년에 부상했던 MSI, 엔라스, CD8 이런 것들. 이러한 인자들이 이제 계속 지금 스페시피시티를 높이면서 이제 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또 코비드19에 또 영향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PCR 검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해서 이런 새로운 바이오마커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활용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놓친 기회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페이지 3B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FDA나 이런 것에서 좀 더 많은 자료들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효가 좀 더 좋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런 것들이 어떤 군에게 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부작용이 적다.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을 때 3B에 있는데 이럴 때 바이오마커를 활용하셨을 때 중간을 보시면은 이 패션 스트라이리피케이션 바이오마커를 활용했을 때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객관적인 효능을 좀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나 바이오마커를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 데 있어서 그 논리를 입증하는 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사이토카인이 인프라메톨 사이토카인이 낮아지고 그거에 대한 피노타입도 낮아지고 하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증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활용 예시에 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바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구건조증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안과 분야에서 중견제약사가 저희에게 컨설팅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는 일단 연구개발에 있는 파이프라인 확장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발굴을 하는데 거기에서 먼저 유전적인 변이 그리고 타겟팅 그리고 지니 익스프레이션 이런 것들을 어디에 타겟팅을 해야 되는지 데이터베이스를 조회를 하고 거기에 맞는 바이오마커들을 먼저 뽑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오마커를 타겟팅하는 약물들을 특히나 뭐 디스컨티뉴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좀 여러가지 이유로 보통은 뭐 디스컨티뉴되어 있는 제품들을 구하는데 아니면 뭐 라이센스 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제품들을 뽑아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희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는 여러 치료제에 관련해서 바이오마커를 제공하면서 거기에 뭐 유력한 아니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약품들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쉬 같은 경우에 넌 알코올릭 스테아토 헤파타이티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어떠한 바이오마커들이 지금 얼리 디벨로먼트에 있는가 아펠린 리셉터, 튜먼 액프리시스 팩터, 리셉터 슈퍼 패밀리 멤버 1A 이런 것들, EMPP2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 제네틱 에비던스는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거를 넘어가신 다음에 이 아펠린 리셉터가 다른 리셉터들 그리고 다른 인자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게 바이오마커를 선정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신 다음에 역할이나 메커니즘 규명을 하실 때 좀 보탤 수 있는 부분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부분이고요. 제가 계속 클릭을 좀 잘못한 것 같네요. 이렇게 네트워크 분석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쉬 치료제 전망에 있어서는 지금 완전 컴플린 너블티가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네틱 에비디언스만 뒷받침이 되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개발된 약품이 전혀 없는 그러한 타겟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여러 논문들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추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예를 들자면 인텔루킨 28 뭐 이런 것들 이게 어떻게 다른 인자들과 인터랙션이 있는지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를 들자면 이 염증에 기여를 하는지 그게 어떻게 타겟이 될 수도 있는지 그런 것들 분석하실 때 이렇게 네트워크로 꼭 분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자료 출처하고 이런 것들은 다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덱싱을 하고 있는 사인티픽 인덱스 SCI 논문들을 좀 활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는 이 QR코드를 통해서 가실 수 있고 질문을 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드리니까 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